어 서태진입니다 어 그래서 스쿠리하면 별로 안좋아요 마지막에 스쿠리하고 짬뻑으로 날려야지 그냥 내가 부르는거야 서태진하고 아 아 자본하게 자본하게 택각 깔아봅시다 으악 아 자종 빠바밤 빠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와 이걸 막아 어우 이걸 막아 내가 이걸 막아 차분하게 차분하게 워초우 아 오르겐이 왜 나가냐 양손 눌렀는데 아 돌아가시겄다 양손 눌렀는데 오르겐이 왜 나가냐 아 리스크 존나 크네 킹은 그냥 실패를 하다니 얘는 오르겐이 나가냐 누가 보면 이러면 우와 엘마지 대단하다 그 상황에서 오르겐을 쓰다니 야 이거 잘못 썼다 왕의 딸이 이건 내가 잘못 쓴거야 아 아이씨 갑자기 꼬이냐 그러게 아이씨 저 저 저 판테라로 바꿔야되겠다 좀 너무 심하네 킹은 그래도 잡기라도 안나갔지 아 얘는 씨 오르겐이 나가버리네 푸동레버하고 문상가야 이사람 버튼이 안된다 넷 히힛 에마젤 에버 나도 진짜 제작사에서 아우나 연락 에마젤이 우리 한번 같이 내봅시다 에마젤 에버 아무런 장점이 없는게 장점이다 에마젤 에버 아무런 장점이 없고 다른 보비 캐릭터들은 양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실수하는데 키는 모든게 양손밖에 없어서 기술도 양손, 잡기도 연잡도 양손 이러니까 픽살이가 너무 쉽니다. 그나마 밥 이런 애들은 양손 많이 안쓰니까 우와 망했다 아 이게 또 카운트 나냐 똑당하네 가자 벽으로 자본하게 자본하게 아 자본 자본 앙 자본 아 망했다 아 망했네 아 아 오조따리 딸이 딸이 오조따리 시청자 200명이 됐네요 시청자 2백 명이 됐네요 시청자 2백 명이 됐네요 시청자 2백 명이 됐네요 그런가요 새비 비 시작 델시가 안됐다 외부 컷킹 해야하는데 그냥 컷킹 나가버렸네 아 약간 아깝다 아아 초초 따아아아아아아 아이 개박장이지 와 컷킹을 지게 당해 와 이거 안맞나 왜 또 아우 아 오늘 나락이 잘 안맞는데 아 알겠습니다 박민호님 어? 차분하게 차분하게 왕 차분하게 아아 뻥발방 하단킹다 아아 망했다 이거 구자마 아 쉽지 않은데 근데 우리 박민호님은 감기 걸렸습니까?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나도 한번 아재레보 한번 개인적으로 출시하고 싶은데 무난한거 초풍 이런거에 특화되지 않았어 그냥 무난한거 기본 기본 대거 말 그대로 그냥 기본 대거 있잖아 거기에 그냥 아재레보라 이런만 붙이고 그렇게 출시하고 싶은데 뭐 3득 쌓이던데 뭐 3득 쌓이던데 근데 호불호가 갈릴거 같은데 역시 엠 아재레보는 핑크색이지 어 야 이거 왜 안맞냐 아하이 하돌이 계속 맞네 후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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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 차분하게 차분하게 왕 차분하게 와 먼저 때렸는데 가자 좋아요 오르겐이 왜 나가냐 거기서 아이씨 아 이제 손 봐야 되겠어 진짜 킹은 그냥 실수만 하면 되는데 얘는 아노게니 잘못나가면 오르겐이 나가버리니까 콤보이 떠버리니까 미치겠네 아이씨 축하드립니다 정우진이 축하드려요 축하 선물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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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 으아아아 ray 에라이 개망이다 이씨 고레와 켄제스카 자본하게 자본하게 우와 안맞냐 아아 이거 카운터 나버리네 아아 이건 맞아버렸네 아 나랑일줄 알그랬는데 아 망했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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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드 투 파이트 파트 망했냐 너가 공격 아 너가 왜 안맞지 아아 왜 안맞지 저걸 아아 많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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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살아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차분차분 역정승 간다 역정의 시나리오 페페승승승 역정의 시나리오 간다 역정의 시나리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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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졌다 아 이렇게 지냐 아 촛불 깍스네 진짜 아 야 어떻게 계속 잽을 낼 생각하지 원래 내가 왼손하면 내가 이기는데 와 원코인이가 와 미치겠다 안돼 아 왜 이럴대지 아 1승 했다고 1승이나 2승 와 뭐야 확정인거 이거 아 망했다리 망했다리 나의 바비 망했다리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리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리 나의 바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리 나의 바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리 아 자 여기서 역정의 신하로 역정의 신하로 고동민 축하드립니다 아 족싱맞냐 아 아 망했다리 아 망했다리 아 망했다리 망했네 아 콩 아 콩